자 그러면 저희에게 또 아주 든든한 분이시죠 ETF의 흐름 짚어주시고 분석해주시는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스타 최창규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출근하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요? 파란색을 입고 온 것 같아요. 파란색을. 그 정도 파란색을. 회색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 약간 파란색인데.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란색을 치지도 않아요. 지금 바로 옆에 우리 강욱 작가님. 완전 파란색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빨간색을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창규본부장님과 함께. 아 오늘도 ETF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숙제해 오신 게 좀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제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걸 좀 조사를 해갖고 왔고요. 그리고 러시아 얘기가 좀 앞에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러시아 ETF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킹덱스 MSCI 러시아라고요. 그거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러시아가 너무 많이 빠지길래 MSCI 러시아에 어떤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가즈프롬이라는 세계 최대 상장 가스 생산업체가 가장 시총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뭐 아 러시아가 이런 식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해당되는 ETF들이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갖고 왔고요. 그러면 그 러시아 ETF 같은 경우는 진짜 오늘 엄청 빠졌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ETF도 상한가 하한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트레이딩 시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러시아 지수 빠진 만큼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시 내용을 보시면 또 괴리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킹덱스 MSCI 러시아 관련해서도 괴리율 많이 벌어졌으니까 주의하라는 공시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탁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탁프로님 오늘 ETF를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ETF를 가장 많이 샀을까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빼고 어떤 걸 제일 많이 샀을까요? 에너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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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 ETF 말씀하십니까? 대표지수. 대표지수. 대표지수로? 오늘 어떤 걸 제일 많이 샀어요? 어떤 지수를 제일 많이 샀을까요? 코스닥?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나스닥 100?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장에서 굉장히 많은 ETF 순매수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순매수가 잡혔고요. 대부분 다 나스닥 100 관련된 ETF로 잡히면서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 좀 의아한 상황들이 연출돼서. 그만큼 나스닥이 이제 가격이 매력이 있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많이 물렸다라는 생각도 좀 얼핏얼핏 하고 있습니다. 뭐에 물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했던 나스닥 100 ETF들이 손실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물타기 성격으로 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얼핏얼핏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옵션만 매매하지 않습니다. 주식도 매매하고요. 선물도 매매하고요. ETF도 매매하고요. 옵션은 일종의 보조수단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보조수단이냐? 옵션이라는 상품은 변동성 즉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이 변동성을 해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변동성을 해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방향성을 노리고 배팅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차트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마 탁프로님은 금방 아실 텐데 약간 플랫하진 않지만 일종의 푼매수입니다. 뭐가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예요? 네. 푼매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꺾이는 것은 외가격 콜옵션도 약간 매도쳐서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푸드옵션을 매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해석을 어떻게 탁프림님 해 주실까요? 아니면 본부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본부장님 해 주셔야죠. 네. 일단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면 옵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승에 배팅하는 콜옵션 그리고 하락에 배팅하는 푸드옵션이 있는데요. 끝까지 나겠습니다. 행사 가격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라는 것은 한근 두근 할 때 우리가 600g 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행사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정도 지수대 지금 이 정도 지수대 제가 선으로 나타난 이 정도 지수대가 현재 지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포지션을 보시면 여기보다 더 빠져야지 수익이 나고요. 참고로 지금 한 350 정도 되니까 350 이 정도가 350입니다. 350이고요. 350이라는 게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지금 355입니다. 현재 355니까 지금 지수대 코스피로 환산하면 2700 좀 미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좀 더 빠져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대략 325니까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2600 이하에서 수익이 나는 형태의 옵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외국인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듀스는 많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재 행사가보다 좀 밑에 있는 행사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만인즉슨 지금 시장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덧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함의가 옵션 포지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식하는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혹시 뭔지 압니까? 우리 광국 작가님? 그렇죠. 돈이요? 푸사과 푸사과 저 혼자 웃고 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분석을 할 때는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외가, 외가격 푸드옵션 매수를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약간 현재 지수대에서는 약간 플랫한, 현재 지수대에서는 손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플랫한 포지션을 들고 있었고요. 저기 외가격 푸드옵션, 정말 행사 가격이 낮은 외가격 푸드옵션만 조금 들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치만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는 옵션 포지션을 들고 있어서 좀 약간 분석을 하면서 좀 깜짝 놀랐었고요. 결국 이 말인즉슨 지수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져야 되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변동성이 확실히 커질 거야. 어떤 변동성? 아랫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야. 라는 포지션을 들고 있어서 오늘 말씀 꺼내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푸드옵션 관련된 저희 질문 오늘 좀 해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프로그램 또 한번 짚어봐야죠. 그래서 옵션 포지션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옵션 포지션이나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관련해서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게 오늘 ETF 등락별로 제가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건데요. 킨덱스 MSCI 러시아 합성이라는 이 ETF가 10%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이 ETF의 공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TF도 상하계가 30%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여기 공시를 보시면 계속 2월 23일, 2월 24일 공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괴리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킨덱스 러시아 MSCI 시장 가격은 2만 5,510원인데 전일 종료 시점에 순자산 가치보다 3.5% 고평가됐다. 또는 저평가됐다. 이런 공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 ETF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MSCI 러시아 킨덱스 ETF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요. 여기 혹시 가운데 보이시나요? 참고로 이 ETF는 합성 ETF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종목이 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종의 스왑으로만 포지션이 잡혀져 있는데요. MSCI 러시아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수 구성비는 MSCI 러시아 25% 캡 인덱스에 지수 구성 종목 26종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가즈프롬 혹시 가즈프롬 아시나요? 알죠 알죠. 옛날에 보유도 해봤어요. 보유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 러시아 기업들이 배류의 신이 진짜 싸요. 아무래도 기업 거버넌스 이런 쪽이 훨씬 더 약하거든요. 참고로 가즈프롬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장 천연가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종목이 MSCI에 들어올 때 한국물 비중이 좀 빠질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고요. 밑에 있는 루쿠오일 이것도 이름의 오일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최대 민영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스베르 뱅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국영 러시아 은행이고요. 스베르 뱅크.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노릭스크. 독일어 아닌가요? 제가 러시아로 5년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러시아 공부했을 때 러시아 공부했을 때 러시아 공부했을 때 대동 보람이 있어요. 러시아 갑니다. 노릴리스크. 노릴리스크. 네? 노릴리스크.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역 이름이 없어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노릴리스크라는 지역에 있는 최대 니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러시아와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 가스. 그러면 가스와 연동되는 ETF가 탄소 배출권. 그래서 오늘 탄소 배출권 ETF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일.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오일 회사니까 유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니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MSCI 러시아 지수를 보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MSCI 러시아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무장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ETF 쪽에 관심이 좀 대단히 많은데요. 원유 ETF?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선불이잖아요. 롤러버 그런 것 때문에 원유가 오르는 만큼 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다른 방법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관비용이라든지 저장비용, 운송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물로 거래하려면 가즈프롬 정도 되는 회사 오너시면 아마 현물로 거래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해치펀드에서 유가가 한참 많이 떨어졌을 때 폐유조선을 사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그냥 정박해 두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튼 그런 방법은 롤러버 비용을 어떻게든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ETF 수급인데요. 참고로 ETF 수급을 보실 때에는 ETF는 코스피 구성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개인이 현물을 얼마 샀어?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ETF 관련된 트레이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 종목별로 하나씩 건건히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게 오늘 ETF 543개 종목들을 투자자별로 나눈 건데요. 개인이 무려 2250억을 순매서 했어요. ETF를. 그리고 당연히 넘버원은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미국 나스닥 100, 미국 테크 탑 10,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고요. 조금만 제가 화면 칸을 좀 키우겠습니다. S&P 500이 껴있긴 하지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그리고 조금 더 내리면 또 미국 나스닥 100, 미국 나스닥 100 토탈리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개인들 순매수 중에서 파생형이라고 할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빼고 빼버리면 나스닥 100 관련된 ET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11월 달부터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됐네요. 월간으로 천억씩 사기 시작했네요. 타이거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연속으로 3개월. 어디서 샀나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더니 저희도 데이터는 없습니다. 퇴직영금 쪽에서 많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개인 순매수로 잡히는 것이 진짜 위탁계좌에서 매매하는 개인들의 매매도 많이 잡히지만 퇴직영금은 물론 구분은 안 됩니다. 둘 다 개인으로 잡히기 때문에 퇴직영금 쪽에서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특정 날짜라든지 예를 들어 월급날. 퇴직영금이 입금되는 그 날짜에 좀 많이 잡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퇴직영금 쪽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아마 매일경제신문 기사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래서 저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한국장도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스닥백이라든지 미국 성장주에 많이 투자했던 이런 ETF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할까. 당연히 기술주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이 꺾여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사를 하나 갖고 왔고요. 여기서는 벤크오버 아메리카의 투자전략 보고서인데요. 기술주 전체적으로는 아직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 그렇지만 바닥을 찍은 기술주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기사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시면 나스닥백이 들어가 있는 ETF들 다 적어봤어요. 나스닥백이 들어가 있는 ETF들 다 적어봤고요. 코덱스 타이거 나스닥백 레버리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그냥 나스닥백 나스닥백 토탈리턴 나스닥백 선물 나스닥백 선물 인버스 나스닥 바이오 나스닥 테크 이 정도로 한국 투자들은 나스닥에 대한 의존도 아니면 나스닥에 대한 컨빅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TDF 펀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TDF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TDF 펀드 보니까 최근에 조금 젊은 분들 MG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DF 펀드라고 한다면? 타겟 데이트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날짜가 되면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밸런스. S 클래스를. 계속할 때는 주식점도 많고 나이들면 3번 많이 줄이고 오잖아요. 그 숫자에 따라서 공격성도 바뀌는 거고 TDF 펀드 뒤에 숫자가 있거든요. 30대까지만 해도 주식 비중이 높겠죠. 위험한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 60대 되면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비중이 옮겨가는 그런 걸 TDF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글라이드 패스라고 해서 나이에 맞게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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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해주는 그런 수익률 곡선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식에 해당되는 포지션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되게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나스닥 100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뷰를 미국 성장주 기술주가 계속 갈 거다 또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개인 투자들이 ETF 쪽에 좀 쏠려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오늘도 한 가지 좀 신기했던 게 나스닥 레버리지에 100억씩 수매수가 잡혔어요. 나스닥 레버리지? 레버리지. 나스닥 100도 2배짜리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 작가님. 아니 내리면 팔아야지 왜 사나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제가 사실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 2년 동안 나스닥 한 3년 된 것 같아요. 나스닥이 오른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특히 주식하신 2, 3년 안 되신 분들은 나스닥이 오른 것만 봤단 말이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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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그냥 바이더티팜 먹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10순 년 동안 여기에 있는 동안 나스닥에 한 30, 40% 빠진 것도 많이 봤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약간 적감해서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화두를 꺼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자산운용사에서 몸담고 있고 저희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 보니까 혹시 정프로님 TQQQ 들어보셨죠? TQQQ? 네. 3배짜리. 네. 그거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TQQQ를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위험하지 않은데. 저는 어렵지 않은데. 어? 사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영상 최근에 찍었어요. 물론 총자산의 5% 미만으로. 아, 5% 미만으로. 왜 안 되죠? 사면? 3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지금 같은 마켓, 이 변동성 구간에 한다는 건 저는 저의 어떤 투자처라고는 안 맞고 물론 뭐 굉장히 자기는 50%까지 나는 감내할 수 있어, 손실을. 나는 마이너스 70%도 감내할 수 있어, 확신이 있어. 라고 하면 괜찮은데 저는 뭐 그런 분들보다는 한 20, 30% 손실을 보면 조금 힘든 분도 꽤 많다고 생각해요. 대다수죠. 근데 뭐 나스닥이 하루에 3, 4% 움직이는데 한 두세 번 움직이면 마이너스 10% 되거든요, TQQQ는. 그런 부분은 좀 너무 공격적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 지인이 산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TQQQ가 2000년에 만 원으로 들어갔으면 2009년에 4원이 돼요. 그러니까 만 원이 4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또 눈물, 이렇게 추격을 해가지고 700배가 올라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실 미래에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9.99%가 나올지 700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산의 일부 조금만, 5% 미만 들어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한 알려도 5%니까요. 근데 벌면 700배 벌 수 있어요. 역시 조합이 좋네요. 그래서 저도 저는 자산용사에 몸담고 있고 ETF 상품을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도지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저의 입이 아닌 두 프로님들의 입을 들려서 저희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 입을 더럽혀서라도 본부장님 지킬 수 있다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낚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제가 못했던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이 디프루마 한번 쭉 짚어봤고요. 내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완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완국인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